안녕하십니까? 꿈마을 사랑방의 박정혜입니다. 내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의미치료의 창시자 빅터 플랭클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이시영 박사님 편, 모든 걸 초월한 사랑의 힘 아내 티리와의 신혼생활은 불과 9개월 플랭클 가족은 모두 체코에 있는 수용소로 가게 됩니다. 여긴 그 악명높은 아우스부츠로 가는 경유지였습니다. 아내는 운 좋게 탄약공장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성격상 그녀는 수용소로 남편을 따라왔습니다. 아무리 말려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아우스부츠에서 마지막 헤어지면서 플랭클은 외칩니다. 티리 어떤 희생을 치르고라도 살아남아야 돼 어떤 희생을 치르고라도 독일 친위대의 성적 대상이 되어도 살아남을 수만 있다면 아내로서의 정절 따위는 생각 말고 어쨌든 살아남아야 한다는 부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두 사람의 마지막이 되었습니다. 그에게 아내는 로고스 그 자체였습니다. 강제 수용소에 고통과 트리의 사랑이 있었기에 오늘의 플랭클이 있었습니다. 고통과 사랑은 플랭클 사상을 구축하는 두 개의 기둥입니다. 어느 하나가 없어도 인생은 피상적으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양자는 함께 자기의 본질, 행복의 본질을 밝히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깜깜한 새벽, 눈발이 휘날리는 얼음길을 따라 수인, 갇힌 사람, 일행은 작업장으로 향합니다. 칼바람이 부으는 속을 침묵하며 걷습니다. 문득 새벽 하늘을 바라본 플랭클 별빛도 흐려지고 검은 구름 위로 아침 햇살이 비치기 시작합니다. 그때 돌연 눈앞에 아내 트리가 나타났습니다. 내 맹정신으로는 이전의 생활에선 절대로 경험할 수 없는 믿기지 않을 만큼 생생한 모습이었습니다. 플랭클은 그 순간의 경험을 상상의 그늘이라고 불렀지만 그 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너무도 생생한 체험이었습니다. 아마 이때 그는 통념을 넘는 의식 수준 소위 변성의식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등산과 술타이츠가 추락한 후 경험한 것과 같은 상태입니다. 나는 아내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녀가 대답하는 걸 들었고 그녀의 미소를 보았습니다. 나는 그녀의 용기를 주는 눈빛을 보았습니다. 변성의식 상태는 가끔 이러한 초인간적 지각 즉, 개적 존재의 한계를 넘어 실제로 트리의 정신과 시공을 초월한 교류가 가능하게 됩니다. 점점 더 확실하게 그녀가 지금 여기 있는 걸 느낀다. 그녀를 포옹할 수 있을 정도다. 손을 내밀면 이만치 잡을 수 있겠다. 그녀는 거기 있다. 거기에. 사실 플랭클의 그녀에 대한 사랑은 아름다운 용모가 아니라 이를 초월한 본질의 정신에 향하고 있습니다. 트리의 눈동자는 떠오르는 태양보다 밝게 플랭클의 마음을 비추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두운 하늘을 뚫고 내려비치는 한 줄기 빛처럼 그의 내리에 밝고 빛나는 영감이 날아 들어옵니다. 플랭클은 외칩니다. 그런가 이거야말로 인간 사상과 시와 그리고 신앙으로 표현되는 궁극의 의미였구나. 진실을 파악했다고 하는 흔들림 없는 확신이 온 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것은 사랑에 의한 사랑 속의 피조물이 구원이었다고 플랭클은 이렇게 트리의 눈동자 깊이 로고스를 본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로고스와 사랑은 같은 것이다. 인간은 사랑에 의해 즉 로고스에 의해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궁극적인 의미라는 걸 직감적으로 지각했습니다. 이런 체험은 그에게 종교적 회심이라고 보여집니다. 어떤 비참한 상황에도 인간은 사랑하는 자의 정신적 상을 그려 스스로를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와의 정신적 교류에 의해 로고스의 도달, 로고스를 불러 깨웁니다. 사랑이야말로 인간 존재를 높은 차원으로 올리는 최후, 최고의 진리다. 플랭클의 선언입니다. 그녀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는 관계없다. 그걸 알 필요도 없다. 인간이란 존재는 육체의 죽음에 의해 소멸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본질은 육체가 아니고 생사를 초월한 정신입니다. 정신은 영원 불멸의 존재이며 육체는 단지 정신이 물질 차원에 투영된 분신, 분신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게 플랭클의 확신입니다. 무릇 인간은 상대 속에 로고를 보내지 않는 한, 즉 본질을 보내지 않는 한, 그를 진심으로 사랑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서로 떨어진 두 사람을 하나로 묶어 일체감으로서의 사랑을 향유하기 위해선 본질적으로 공유하는 게 없으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티리라는 여성은 플랭클에겐 그런 존재였습니다. 플랭클은 그 사랑을 통해 이 세계에는 사랑을 주축으로 하고 있다는 걸 체험하고 터득한 것입니다. 이걸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야 하는 게 의미치료의 사명입니다. 어떤 시련 속에서도 그의 사랑은 빛을 바랍니다. 아니, 시련이 있기에 더욱 빛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일상에서 사랑이란 말을 함부로 쓰기에 주저하게 합니다. 이렇듯 차원이 다른 사랑이 있구나 하는 실감을 느끼게 합니다. 이상 두 가지 시련과 사랑이 플랭클 의미치료의 주제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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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